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 인사기록을 조작하고 야근식대인 특근 매식비를 마음대로 사용해 구청 감사실에서 중징계 통보를 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중징계가 내려진 직원들도 있지만 한 직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사무실에 있는 건물 앞 적폐청상과 공단 개혁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벽에 붙은 일부 종이에는 중징계를 돌려달라는 문구도 적혔습니다.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노원구 서비스공단 직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이 권고했던 중징계와 다르게 일부 직원은 경징계를 받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노원구청은 인사기록 조작과 특급매식비 횡령 의혹을 받던 서비스공단 직원 3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관련자 모두 중징계를 권고한 겁니다. 예상보다 수위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공단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2건과 경징계 1건이 나왔습니다. 인사기록 조작에 관련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이 내려졌지만 특급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직원은 간봉 3개월과 6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면죄부죠. 면죄부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러면 이 정도 일을 버려서 이 정도 징계수를 받는다면 그거는 권장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건 권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단 측은 이번 경징계 논란과 관련해 일단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명의 위원들이 정회를 이어가며 긴 시간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특급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도가 중징계를 내릴 만큼 위중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위원 7명이 충분한 심사소관 끝에 충분하게 터이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로 환수를 했고 노원구 서비스공단 창립 이후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급기관인 노원구청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공단 측이 내린 일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러한 문화 자체가 지금 서비스공단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급매식비를 써도 횡령을 해도 그럼 뭐 간봉 3개월로 그냥 가볍게 끝나네. 그렇게 되면 이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한편 노원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9일 이번 서비스공단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계 수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